1. 매직 셰프 킴피온 첫번째는 매직 셰프 킴피온 재빙기입니다. 용량은 1.85L이며 무게는 8.3kg입니다. 휴대하기 편리한 이동형 손잡이 설계와 약 7-15분이면 얼음이 완성되는 초고속 재빙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두가지 얼음 사이즈 중 선택이 가능하고 70dB의 소음으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로 공급스러운 디자인의 재빙기입니다. 장점 집에서도 캠핑할 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은 가방에 넣어놓으니 보관이나 옮길 때 아주 좋은 전체가 스테인리스라서 위생적인 얼음이 금방 만들어진 용량과 휴대성의 밸런스가 적당함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좋은 가정에서 쓰는 에어프라이어 정도의 크기 저소음 설계 구도 청소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동 세척 기능이 있음 얼음이 깨끗하고 잘 안 녹아서 좋은 단점 설명서가 조금 부실함 큰 황풍기를 켜놓은 정도의 소리 두 번째는 매직쉐크 매직쿨 재빙기입니다 용량 용량은 2.8L로 무게는 11kg입니다 하루 생산량은 최대 15kg이며 재빙봉부터 바디까지 푼, 스테인리스로 공회전 자동 세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로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며 재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넓은 반투명 도어와 45dB의 작동 소음이 특징입니다 장점 빠른 시간 내에 얼음이 만들어짐 크기별로 얼음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음 자동 세척이 가능하여 편리함 얼음 두께가 타사 재빙기보다 두꺼워서 잘 녹지 않아 좋은 뒷면 직수 연결도 가능 물 빠진 구멍이 하단부에 있어서 좋은 교회나 사무실 탕비 실용으로 최고 올 스텐이야 마음에 든 7분이면 핑거 얼음이 9개 뚝뚝 떨어짐 큰 용량의 예쁜 디자인 여름의 컵에 얼음 넣어서 얼음물, 냉커피 사용하기 아주 좋은 단점 배수구가 바닥에 있어서 물 빼려면 싱크대로 끌고 가야함 손잡이가 없음 세 번째는 쿠쿠 스테인리스 코터블 재빙기입니다 무게는 8.3kg으로 풀 스테인리스 재빙 유닛입니다 별도 설치 역시 물만 붓고 콘센트만 꽂으면 무한 재빙으로 얼음 지속 제공이 가능하며 뚜껑을 열어 편리하게 물 고충이 가능합니다 1시간 기준 최대 90개까지 얼음을 생성하고 1일 최대 재빙량은 12kg 그리고 아이스룸이 분리 세척 가능한 재빙기입니다 장점 금방 얼음이 똑딱 만들어짐 자동 세척 기능이 있음 단순한 기능뿐이라 버튼 보고 알기 쉬운 동작법 세련된 디자인 브랜드라 AS가 편리함 가득 얼음이 차는 데까지 딱 1시간 걸림 코드만 꼽으면 어디든 옮기고 어디든 둘 수 있음 풀 스테인레스라 안심이 됨 에어프라이어 소리 정도 얼음 크기가 적당한 사이즈 단점 이동 시 손잡이가 없어서 불편함 주방에 두고 쓰기엔 꽤 거슬리는 소리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